오해 출연해, 굿나라. 기억나죠? 천장에 육포. 우리 만나본 빠르게 걷기. 천장에 육포. 빠르게 졸업해. 천장에 육포. 그리고 팬클럽. 팬클럽. 단 한 번도 BTS는 우리를 굳긴 적이 없습니다. 네. 놀토의 셰프예요. 팬클럽 모두 1위야 빛나라. 뾰마마마. 마마마마. 마마마마. 뾰마마마. 뾰마마마. 방탄소년단, 작은 것들을 위해서. 작은 것들을 지분, 싸우. 큰 사람이 되자, 으쩌. 그래. 조금만 살꺼. 조금만 살꺼. 으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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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고. 육포. 자. 신도 없이 귀 내려주세요. 자. 문세현 오픈. 육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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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너무 높이 올라갔어. 오! 야 대박! 에이스! BFC의 맨석! 한 명! 오븐! 아 뭐야? 이미... 이미야? 자, 원샷! 보여! 주세요! 두 분! 민현이 한번 정답 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현 우리... 과연? 정답! 실패! 실패! 자, 이렇게 돼서... 야, 매노라비야. 누구도 이럴 건 없었을 텐데, 그죠? 왜요? 왜? 자, 세영 씨. 좀 챙겨야 돼. 자, 먹방 시작합니다. 야채, 곱창, 로브! Так, 고마워! 야채, 곱창 7,2,3,2. 구멍을 받아라, 고마워! 고마워! 고마워!